네, 이번부터 먼저 주겠습니다. 먼저 탐색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걸 주셔서 아주 상두는 회원들이 정활하고 상두는 안정해놔서 좋은 걸 주셔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먼저 덕에 덕에 열고 자기 호기를 돌가면 합니다. 저기요, 저거 요울목립버터 담주 빨리 들어가세요. 담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석제를 축하드립니다. 막수, 불안해. 오늘 목수는 시섭제 축하드립니다. 영목의 상호 조정입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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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불안해. 왜 하세요? 공사과 스토리 회원, 서영 씨, 성인정입니다. 명석제 축하드립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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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명진면 만종긴날 어디가 만종긴날 명올 김삿갓 명올 김삿갓 명올 김삿갓 명일 모래길 옥동천에서 김삿갓 수석 배원들이 함께 고요 연석님께 대의를 올리고 많이 잡수시고 고마워 그리고 김삿갓 수석회 배원님들의 자정의 행복과 유병당수와 석고기 함께하시기를 바라맞이합니다 악출년 만종긴날 김삿갓 수석회 회장인 유성호 자 아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하는데 존경이냐 존경이네 자 우리 존경이냐 존경이라나 뭐 그런거 안다주이고 언저리 편행이 돈 가져가 돈 돈 준비돼있어 돈 먼저 준비해 왜 돈 먼저 준비해 왜 떡을 열어놔야돼 떡을 안 열어놨다 떡 열어야 돼 떡 이불 꽉 다물었어? 아나세 세상도 싫다 돈도 싫다 아나세 고춧가루 손이 커, 좋을 거 커져네, 그냥 커져 잡은데, 일부러 먹는 거 작은데 하지 큰 커 빙그릇 하나 있어 있어 빙그릇이 어떻게 해? 안 챙겼다니 내가 그거 뭐, 삼을만 하고 있나 싶어서 옆에서, 옆에서 보존 좀 줄여요 아까 뭐 냄비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없어 이따, 이따 쏟아봐야지 없어요 우리 두 분 하는 거네 네 기회사가 아니고 모산 어머님 우리 저 막 남은 여사 백 병 낫다가 뭐 낫뎌 여기다 돈 낫고 이 나머지 여자들한테는 정치로 먹으나 알려드렸어 이뻐려 이뻐려 돼지야 이뻐려 이뻐려 이슈 이 곳에 자 이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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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소가 다 챙기고요. 그런 거 챙겨요. 전남도 대화 저랑 안 보이잖아 대화 잖아 그건 왜 민지 나 절망 때는 잘 먹었을 때 당연히 자신을 진지ua 죄번 chu 이게 멘트는? 응? 더 먹고 술하면 못끄내줬 또는? 또? 뭐입니? 아니 이 소취 문제는 연속제는 누가 간다고? 응 철거 빙기는 사람 미십? 미십? 미십받는 사람은 미십되는 사람인데? 산에 다니는 사람들, 산에 정상 가면 한 잔 부먹고, 먹고 또 내려오면 다산주 먹고 야 내연 니가 뭘 뒤갈라그러라 우리 뭘 그릇갈라고 야 니가 뭘 나이도 흐릿고 나이도 흐릿니 뭐해 다 안하자 어머니 뭐 한번 한 손에 달 내놔야 되잖아 고기 피고 많네요 내가 통 자라처럼 잡아서 품기겠다 이 할머니 한 손에 갸나요 할머니 세 개 더 놔도 되겠네 코에다 꼬자 코에다 보자. 코에 아프겠다. 쟤 아프겠다. 혀가 너무 웃을까? 아프겠다. 제일 먼저 한 번 사자. 두 개.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아프할 데가 없어서. 그릇이 없어서. 나 12시리. 한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장마만 줘 봐. 아주 저런 중심이 잘하는데. 중심이. 세 분하는 거라며. 처음에도 볼까. 마당에 들어 앉아. 마당에 들어 앉아. 마당에 들어 앉아. 아프다. ligue. 룰라와. 그리고 타이틀에 들어 왔습니다. 장마라. 참. 아, 그거 안했잖아. 그거는 왜 안했잖아. 그거는 왜 안했잖아. 마이너스로 적어줘. 마이너스로 적어줘. 마이너스로 적어줘. 마이너스로 적어줘. 마이너스로 적어줘. 머리 더 풍동으로 머리 빨리 먹어야지. 머리 너무 멋있어. 누가 말해 주셔. 누가 이거 뭐 되냐? 아, 아니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추랑사 잘 등장해달라고 야, 이 먹을 게 너무 많네. 자, 이제 여자분들은 마음으로 하지 못해. 저도 안 했거든요. 서운하게. 정성을 다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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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